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불구선 슈가타임 박스 5개 비숍까지 10개 투컴까지 10개를 모아놨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번째입니다 뭐 나왔습니까 뭐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나왔죠 마일리지인거 같군요 두번째 마일리지인거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네 아 500마일리지 즉 싸우고 있군요 아 1500마일리지를 먹었다고 합니다 첫번째꺼는 1500마일리지 먹었구요 아 2500이죠 자 이거는 못봤지만은 저희에게는 진짜 본체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자자 첫번째 까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5000만 10만 50은 100만 있습니다 비숍은 2500마일리지를 먹었지만은 갑니다 뭐 나왔어요 아 마일리지 아 마일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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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 5000마일리지 먹고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000마일리지 좋았습니다 으